아 바람 쎈 곳에 지은 거야 이게 여기가 5야 5와트 다른 곳은 걸 7와트 8와트다 그래 이런데서 바람을 가져가자 야 이런 방법이 되네 이런게 되네 아 낫아 빵상 시봉새들아 빵상 오 시발놈들아 빵상 오 좋아 아주 완벽하군 나중에 도시일지 어쩌려고 뭔 소리야 이게 끝이야 내 도시는 내 도시는 이게 끝이라고 친구들 좋아 돈 올라가고 사람들 더 올라가고 있고 아주 적절하게 좋아 큰 그린 따윈 없어? 야 먼저 스케치부터 해야지 스케치 시작부터 모나리지로 그릴 생각은 하지마 응? 뭐야 우이 더러운 거 봐봐 음 잘 되고 있어 도시야 감염되고 있어요 원래 감염문데 도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멋있다 도시 그쵸? 도시 진짜 미쳤는데? 난 이 도시가 너무 좋아 실제로 살라면 안살거야 자 계속해서 수요는 나고 있고 이 밑에를 이 밑에를 어떻게 해야될 것 같은데? 이제 오른쪽 가자 오른쪽을 더 개발하자 그래 이렇게 하는거야? 오 좋아 여기는 굉장히 해피해피 도시 우와 스바라시네 우호우 우호우 이야아 미스터리 써클 도시 미스터리 써클 시빗 완전 좋은데? 사람들 봐봐 이거 땅이 좋아서 전부 여기서 이사오잖아 올 수 밖에 없어 오오 여기 여기 이 도시 딱 한정 가운데는 그거야 뭐야 이거 뭐라고 하냐 그래 상업지역이야 그렇지 작은 읍내 아주 좋아요 다음 신흥고장 야 좋아요 1500명 넘었고 그렇지 좋아 좋아 여러분들 빨리빨리 오셔야 돼요 지금 오시면 늦어요 지금 오시면 늦어요 여러분 지금 오시면 늦어요 이거 이거 뭐야 이 도로도 업그레이드되지 않아요? 이 도로도? 미쳤는데 중심관동 상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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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와아 와아 그래 여기도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시민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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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세요 봐봐 야 지금 철친별, 천칠별이면 되겐다 되겠다 야 오잖아 어허우 물이 필요하군 물이 필요해 이게 파이프였나? 오케이 오케이 됐다 오 완벽해 야 뭘 막지어 완벽한데 여기? 야 2천명 다 되겠다 이야 올라간다 올라가 여러분은 지금 제 테오시 미스터리 사컬러시가 건설되고 있는 환경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때요? 살고 싶죠? 살고 싶을 밖에 없을거야 살고 싶을 수 밖에 없을 것이야 음 그렇고 말고 더럽고 막도 음 캬아 멋지다 멋져 1,800명이 다 돼가잖아 대박 쩌라쩌라 막미 데스네 학교는 이따 지워도 돼 야 이 놈들은 현실에서는 학교 집불도 싫어하면서 여기서 학교 학교 타령하네 어허 그래서 그래서 안 되는 것이라 여기랑 딱 연결해주는거지 어 사라져 야 좋아 또? 더 이거 이거 2,600명 2,600명 다 2,600명이네 좋아 저 멋있는걸 하기 위해서 난 달려간 난 전기가 부족해? 헐 뭐야 야 야 뭐야 이 썬더블트는 전기가 난리 전기가 난리 났는데? 왜왜이래 여기 아 뭐야 이렇게 아 수급이 안 다고 있었던 거야 대? 아닌데? 여긴 전기가 족밥이긴 하다 지금 족밥이면 더 만들면 된다 이 날의 운영 방식 좋아 이게 이렇게 많이 해도 되게 멋있어 보일거야 왜냐면 야 네덜란드를 봐 풍차가 유명하잖아 돈이 부족하네 우리도 이걸로 유명한 도시 만들자 어? 풍력발전소가 유명한 그 나래가 되자 오케이 오케이 야 좋아 후워 돼력 미쳤어 어어 아주 좋아 저 그래 2천명조라 이거 또 어매마한거지 아무나 할 수없는 없는 것이여 2천명조라 전체적인 도시의 모습입니다 미쳤쪄 미쳤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시대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미쳤죠 미쳤죠 좋았어 봐봐 와 좋아 갑부들이 사는 도시로 만들어보고 싶다 이제 이제 산업 야 근데 공업이 너무 부족한 느낌인데 이거 그쵸 공업이 너무 부족해 여기에 그래 공업선 공업선 여기는 진짜 초특급 인류 아이템들만 봐라 오케이 왜왜왜 여기도 해냈는데 여기도 해냈는데 여기도 상업이야 맞다 공업 나에게 돈을 모르나 줄 것이다 나에게 돈을 모르나 줄 것이다 나에게 돈을 모르나 줄 것이다 이거 어 이거 뭐지 좀 떨어져요 기름인가 이거 괜찮아 지금 전기 괜찮아 야 돈 지금 쩔어 저거 이거를 삐리비리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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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다 물이다 씨발놈들아 꺄악 좋아 좋아 얘들이 봐봐 지금 오른쪽 밑을 보세요 행복합니다 지금 도시행봉도 행복합니다 지금 오 씨바 얘들이 다 씨뻘게 얘들이 얘들이 전부 다 빠가 됐으네 얘들이 전부 빠가라면 인구 많은 바로 이곳 여기가 짜잔 꺄악 좋아해요 빠가가 아니라서 뭐야 야 좋아 학교가 지어졌다 얘들아 실제로는 학교 짓불도 싫어하지만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약간 좀 잘 되고 있어 지금 지금 게임 잘 되고 있어요 처음 치고 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와 봐봐 멋있어 이걸로 막 하는 거야 막 MBS 뉴스 MBS 뉴스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지금 헬리에서 헬리콥터에서 바라본 광역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도시의 랜드마크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걸로 글자 막 러브 받는거야 내가 그래 우리 막 모덕 러브 막 이런거 하는거지 진짜 멋있는데 막 랜드마크야 진짜 대출 좀 할까 대출 조세는 뭐야 아 아 얘를 하면 뭐가 좋은거지 다른곳도 있네 오피스지역 참 오 이거는 언제 할 수 있는거야 7500명 약간 세배 세배네 딱 세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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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를 더 여기를 더 해볼까 전기 우와 전기 나쁘지 않아 오염을 봐요 야 뭘 오염이야 봐봐 오염 안됐구만 적절한데 지금 오염 깨끗하게만 뭔 오염이야 이씨 오 사람들 나간다 안돼 안돼 나가지마세요 우리 시티 좋은 시티입니다 이제 이제 덜 나간다 오 됐다 야 야 나가 나가는걸 막 막으려면 도시를 만들면 돼 응 좋아요 나가지마세요 여러분들 좀만 들어오시면 이런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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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 더 좋은거 만들 수 있을거 같아요 막으믄 막으믄 들어와주세요 어허 애새끼들이 나갈려고 씨버gin 이렇게 되면 판자톤을 판자톤을 건설할 수 밖에 압사야 와 여기까지 관광 나가지마세요 어 하하하하 좋아 사람들이 늘어난다 사람들이 늘어난다! 좋아! 좀만! 좀만! 한번만! 좀만만! 다시! 오호우! 자 번호가로 북적북적해집니다 번호가! 스폰! 좋아 이제 포즈를 우와! 개행 못자연! 우와! 우와! 개쩨는데? 우와 엄청 커 이거 야 이거 엄청 크다! 우와! 저 발전기 때문에 안되네? 우와 쩐다! 이건 뭐야? 아 도시 도로구나 야 이거 개커! 우와! 와 이게 2만원이야? 야 흫 손에 손 잡고 벽을 남아서 우린 사람! 오케이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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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어졌는데 그렇다면 이보시오 찬 완벽해 야 멋있어 좋아 좋아 딱 이거 지워주고 랜드 패스 호호 야 미쳤짱 와 개멋있다 야 사람들이 무조건 오려고 할거야 좋아 좋아 이런곳에 산다는 즐거움 알았으면 좋겠다 야 근데 이거는 뭐야? 야 이거는 왜 얘 중앙이 안되지? 허 여긴 중앙이 비어있는데? 잠깐만 고..공원인가 이거? 아이 고속도로야 하하하하하하 ㅋㅋㅋㅋ 으흐흐흐흐흣 으아 허격사를 좋아해 얘들이 석역사를 이해해 주시오 근데 저도 세금 냅니다 저도 세금 내기 때문에 같이 망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깐 저도 지었기 때문에 같이 망한 겁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서로 망한 케이스 야 이거를 더 야 이걸 업그레이드 못해 이거? 이걸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가? 이제 이거를 아 이거죠 이거 이거 쭉 지을까 이거 멋있는데 이거? 아니야 대형 도로 대형 도로 오케이 여기도 올 수 있게 딱 하는 거야 미친데 왜 안 돼 여기가 허허 어 왜 연결이 안 돼? 처음 봐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됐스 이 정도면 돼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도시의 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선택 택 이렇게 하고 이 지금 여기가 물이 안 나온다고? 저기야 그 꼴랑 이것 때문에 저희가 나서야 되겠습니깐? 됐스 오케이 어 어떻게 어떻게 지금 도시가 존나 멋있어 어떡해 도시가 너무 멋져야 아아아아앍 어 잠깐만 여기 왜 그래 하하하하 물이 없어 찬 캬아 물이 엇 흠 그래 물이다 그렇지 전력이 원활하게 나올 수 밖에 뭐야 이거 개선된 풀력 발전 우와 더 쩌는 거네 소음공에 75 유지비 200 헥 많이 든다 유지비가 비용도 비싸 물이 필요해? 우와 물에서 하는 거야 이게? 예상 우와 봐봐 이거 좋잖아 이거 왠지 손가락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고 싶네 좋아 지금 이 탐정면 곧 될 것 같고 돈은 계속 쭉쭉 모이고 있어 이게 어쩔 수 없는 낮은 행복도 에스키야 얘들이 다 좋아하지 않아 아 그렇다면 애새끼들 자지러지게 해주시 걷는 새끼들 자지러지게 해주게사 행복해라! 행복해라! 깨어억 우와 오오 야 살짝 올라가서 그것도 색깔이 변했어 오오 살짝 변하고 있어 큰 놀이터 이게 제일 좋네 여기도 어색 크으으으으읍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면 따아아아이 따아아아이 됐다 이제 난 거짓새끼가 되겠다 거짓새끼가 되겠다 오오 야 좋아 야 오오오 야 꽤 많이 발전했어 그쵸? 색깔 변한거 봐봐 좋아 좋아 크흐 길막히는 거 봐봐 이거를 전부 다 좋은 도로로 바꿔줘야 바꿔줘야 되는데 아 풍 전력이 미쳤네 지금 석탄으로 하면 오염도가 50이잖아 이거를 그냥 계속하자 이거를 좋아 좋아 빵장 으응 여기로 쭉 진짜 쭉 돈이 부족해요 흐어 야 풍력 좋아 왜그래 빈 건물 빈 건물 여기 빈 건물이 맞냐 야 여기 싹 다 빈 건물이야 이 와중에 새 건물 짓는 사람 뭐야 얘 얘는 어떤 희망을 품고 왔을까 그쵸 얘는 어떤 희망을 품고 왔을까 운영 준다 운영 중 운용하고 있어 나름 운용하고 있어 나름 죽어? 좋았어 야 그래도 거 3천명 되잖아 그치? 흠 그래도 거 3천명이 돼가고 있고 돈 벌써 올라오고 있어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화재 안전도 여긴 이제 여기도 하나 더 지워줘야겠다 돈이 없어? 안되겠어 그렇다면 대출은 역시 러시앤머니 흐흐 좋아 대출은 역시 러시앤머니지 이걸 짓는다면 뭐야 이거 공동묘지 사람들이 싫어하진 않을까? 소방서 이 새끼가 다다다앙 우와 그래 소방서 여기도 필요할 것 같애 공동묘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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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어 범죄 낮아 보건 건강관리가 안되있소 안되겠군 어리긴 어딘질까 어딘지는게 가장 매력적일까 너다앙 겟애리잇 그렇지 건강은 최고야 사람들이 안 늘어나는 거 같네 뭐야 이거 죽은 거야? 시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친 왜 이렇게 죽어? 안 돼 죽으면 운명한 소문이 돈단 말이야 이거 돌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거 우선 여기다가 하나 하고 여기다가 하자 좋아해? 공등변이다! 좋아하네? 뭐 이렇게 좋아해?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좋아 빈건물 버려짐 야 이거 가서 살아 살아 거기 좋아 얘들아 거기 좋은 땅이다 야 빈건물 왜 이렇게 많아? 얘들아 거기 다 모조리 좋은 땅이야 한국이랑 외교나 모지의 개념이 달라요 아니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공동묘지야 니의 집 앞에 공동묘지가 있다고 생각해봐 분명히 님피 임피 아 그걸 님피현상이라고 하죠? 똑같지 뭐 치읍시다 오케이 그래 다르다고 아하 어차피 여기서 다시 건물 들어서라요 그쵸? 어차피 건물 다시 들어서라기 때문에 분명히 건물에 대한 추억이 있을텐데 사람들도 없음 말고 좋아 쥬쓰 뭐지 이 빨간 것은? 칠만 오... 칠천 오백 명 삼천명 넘었다 오케이 삼천명 넘었고 좋아 좋아 풍력 약간 아슬아슬하네 그러면 더 짓는다 이게 너의 방식 넌 내 방식다놔 빵빵한 피카츄를 고용한다 좋아 야 이쁘다 그렇지 야 이쁜데 이거? 좋아 도시 개빵 아이 전기 개빵빵 PC방 멀리 오자면 괜찮겠다 하하하하하하 아... 아...이구 아...이구야 야... 공장이 안돼 이거를... 야 이거를 그냥 전기 안 들어온건 아니에요 전기는 잘 들어오는데 여기를 집을 지을까 했다가 근로자들이 부족한거야 근로자들 험 삼천명은 넘었는데 이 밑에 밑에를 관리가 안되고 있어 이 밑에가 이 밑에를 그냥 야 이거 여러분 이거 없어도 되죠 이거 공 없어도 산업 없어도 되죠 산업 산업 없어도 되죠 산업 없어도 되죠 상업을 없으면 망함 어떻게 하지 여기를 그러면 여다가 여기를 여기를 사람으로 짓자 그래 개통 개통을 개통을 하겠다 음 음 돈이 부족해요 저만 괜찮다 사람들아 우리 모두 일을 하자 국가에 도움이 되게 아니 이거 너무 오버했다 이거는 잠깐만 끊겼는데 잠깐만 야 솔직히 필요 없잖아 이거 전기는 빵빵하다고 그 비치 오케이 여기 물이 안 들어오는 거야 여기 물이 안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여기 물이 안 들어오는 거야 저 묘지가 꽉 찐다고 얼마나 죽는 거야 얘들이 여기서 죽으려고 온 거 아니야 저 얘들이 죽으러 오는 거 같아 이렇게 이 도시를 더 이어 됐다 여기가 안 뚫어져 여기라 여기가 그렇지 이렇게 뚫어져야 돼 그래야 원활히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좋을 거 그렇지 터지겠는데 이거? 야 메립지가 터질 것 같은데 이거? 이걸 어떻게 해? 또 지어? 또 지을 수밖에 또 지어? 아 사람 3,500명 좋아 여기 사람들이 그게 없으니까 잘 안 들어오려고 하네 이런 요망한 새끼들을 딱 한 번에 KO 시킬 수 있는 그런 묘책이 내게 있으라 뭔가요? 뭐긴 뭐야? 상업이다! 깨르르 애새끼 안내 새끼들 올 수밖에 없을걸? 애새끼들 올 수밖에 없을걸? 크 봐봐 점점 지어지는 거 봐봐 애새끼들 딱 난 고객의 딱 기분을 알고 있다니까 고객은 이렇게 딱 생각하면 다 내 손 아니에요 아니네 아닌가 보네 괜찮아 3600명 좋아 물이 부족해 여기 왜 물이 공급이 안 돼? 야 물이 왜 공급이 안 돼? 됐다 사라져라 뭐야 어? 뭐야 물이 왜 끊겨있지? 그쵸? 물이 왜 끊겨있지 여기서? 아 펌프가 더 필요해? 알겠어 알겠어 어우 더러운 물 봐봐 음 자 어디야? 아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여기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파이프 이어줘야 되지 야 괜찮아 또 이 놈 배너 여기서 여기서 안 이어져 이거랑? 됐다 됐다 이렇게 하면 됐다 안 될 수가 없어 물이 쩔쩔쩔쩔 거든 씨발 물이 안 되는데? 하수는 알겠는데 알겠어 하수할게 왜 자꾸 도배를 해 그렇게 해주고 됐다 오케이 야 물 깨끗해 됐다 물 아이 물관리 이제 됐네 아유 전기는 살짝 아쉽지만 괜찮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야 4천명 들어와 4천명 오케이 야 4천명이야 아주 좋아 좋아아 아주 좋아아 도배 안 하는 말 보시지 않으니 아니 벗는데 무시하는 거야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어 여기도 이제 좀 괜찮네 물은 진짜 이 물로 싹 다 도배를 해야 될 거 같애 그쵸 물로 싹 다 도배를 해 잘못 눌렀 괜찮아 됐어 괜찮아 오케이 잘 되고 있어 돈? 어허 괜찮소 돈은 어차피 벌어들여 얘네들이 행복도로 그럴까 아 이걸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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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받고 싶다 이건 언제 되는 거야 이거 좋아 13,000원 4,200명 여다가 또 이 길을 이어서 여기랑 또 이어서 대립하게 하자 대립 대립 도시 대립 도시 대립 도시 어 딱 요것이 돈이 되주는 것이여 됐고 오케이 오케이 에이 스크람로 은중하게 까다롭대 여기도 그렇다냐 여기 진짜 운 여기는 운전하기 في 경우 UH 여기는 그쵸 여기는 운전이 진짜 힘들겠는데 야 어떻게 이거 미스터리 써클 그거야 왜그래 쓰레기가 가득 찼다고 또 우와 이거 얼마나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거야 가득 찼어 이거 이거를 또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죠 안되네 비어진 건물이 아니어서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도대체 또 만드는거 수밖에 없어요 이거 쓰레기 소각장 지으세요 어떻게 지어요 비우기 아 비워지네 뭐야 기능이 있네 에이 뭐야 이러면 됐고 4500명 사람이 없는 건물은 우선 지읍시다 다량이 올라올 수 있도록 좋아 좋아 야 봐봐 여기 좀 이제 여기 일자리 되는거 같잖아요 그래 여기에다 연결해 주니까 여기가 일자리가 많이 되네 비우는 중입니다 기다려보자 날아가는거 날아가는거 도시야 도시 어 이 공동묘지에 사는 애들은 최소 언더테이커 하하 언더테이커 좋아 물 물 완벽해 괜찮고 쓰레기가 좀 쓰레기 소각이 안 되는데 교육 뭐 나쁘지 않아 보건 보건 이 밑에도 이제 해줘야겠다 보건과 오케이 보건 진료소 애새끼들 아프냐 빵상 아 아 새끼들 아프냐 빵상 그래 그렇지 애새끼들 빵상 완벽 범죄율은 많이 없다 보니까 뭐야 뭐 괜찮은거 같고 됐어 오케이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어 이건 레저구나 레저 좀만 있으면 5천명이다 왜 이렇게 오래 비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버려져 됐다 됐다 좀 오래 걸리는구나 이게 비우는게 레저로 좀 지워줘요 야아 그 지운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그럼 이 아 이런거 되겠다 작은 공원 이거라도 해봐 아이구 작은 기쁨 소소한 기쁨을 아 했다 그래 여긴 아예 기쁨이 없네 야 도시도 그래 도시도 가끔 이런 아 뭐야 공장도 가끔 이런걸 해줘야돼 나무가 썩겠다 야 여기서 나무가 썩겠다 여기 나무 마오카이 아니야? 오염돼서 나 나쁘진 않아 여기에 사람이 안들어오네 오케이 여기를 또 밑에 활용하자 여기 여기랑 여기 봐봐 이 네모난 것을 싹둑 샌드위치 죄송해요 여기도 좀 와야되는데 쯧 쯧 쯧 쯧 쯧 쯧 쯧 쯧